에스겔 제1장 여호와의 보좌 서른째 해 넷째 딸 초다세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칼데아 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그들이 서면 그들이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포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피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 2장 에스겔을 산지자로 부르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령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미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수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크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일을 지내니라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여 메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4장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메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애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떼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떼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포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 주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내어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풀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풀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미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트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규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오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창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의 전염병과 살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제 6장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여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선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트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업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갓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해에서부터 티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7장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봉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흥율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석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봉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와가 때리는 이 힘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적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몽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으미로다 이스라엘이 받는 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잦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서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오 장로에게는 청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화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8장 이루살렘의 우상 숭배 여섯째 여섯째 딸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여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쇄 같은데 그가 손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 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재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 돼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 돼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 돼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석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석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산야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의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 돼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 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츠를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 9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상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상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흥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메 그들이 나가서 상읍 중에서 지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지저 이르되 아하 주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다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흥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상전을 떠나시다 이에 내가 보니 그릇둘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메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오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오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이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와의 전 동문 곧 동양안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아들 야사냐와 푸나야의 아들 불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풀이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상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워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박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푸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오라 주여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스라엘의 화복을 잃으시다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매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매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디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헛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떨면서 먹고 마시며 보이는 증정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업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속담과 묵시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석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처만은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석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거짓 선지자의 종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석을 위하여 여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괴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괴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르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찍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적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몫이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제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도를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그민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도를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도를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이옵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와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에 던질 뗄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풀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풀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풀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풀에 던질 뗄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풀에서 나와도 풀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16장 가증한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오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팔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석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순온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순온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순온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기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다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또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억위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또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레센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이미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역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칼데아에 칼데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믄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미라 그런 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을 바라시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구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해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오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칼로 찌르며 풀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 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적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어머니의 그 딸 속담을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해사람이오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쿵피판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니라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향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내 향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 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향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 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불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미라 내 엄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영원한 언약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사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 떠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통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이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높은 높은 나무를 낮추고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시인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제 18장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인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이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드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 하지 아니하며 핏진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 하지 아니하며 출인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자에게 옷을 입히며 피얼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여 호화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쿵피판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핏진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피울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쓴 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지하지 아니하며 피얼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그민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서가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서군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서가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 19장 에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에가를 지어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칼고리로 꿰어 끌고 애국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혼재자본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혼재자본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반역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소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국당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연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잣과 꿀이 흐르는 땅이오 모든 땅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국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국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국당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연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화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크로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해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미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해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이를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재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믄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들인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파마라 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초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풀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능한 선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여호와의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석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타는 숲의 비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제21장 여호와의 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온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네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오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푸르지저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데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파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거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파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괴를 얻었으므로 콩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콩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괴로 여길 것이나 파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여와께서 암몬 족석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 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풀의 삽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제 22장 벌받을 예루살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상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펄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상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낙은애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헤아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피언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찬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헛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석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추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풀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돼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피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화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화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지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화의 말씀이니라 제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항음 또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올라요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루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오 준수한 청년이오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루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치맘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루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역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루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오 말타는 자들과 춘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데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데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데아 그들에게로 보냄에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가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국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오홀리바가 받은 재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데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로 사람 곧 춘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서하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국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줄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울라와 오울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이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움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제24장 녹슨가마 예루살렘 아홉째 해 열째딸 열째날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넣고 잘 삼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상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읍시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 진저 피를 흘린 상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상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 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팔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내 성서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오 너희 눈의 기쁨이오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폐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이를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여와인 줄 알리라